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있는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성폭행 정황이 담긴 글과 사진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걸 확인하고도 열흘 넘게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밤 이곳에 혼자 사는 40대 남성이 18살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3km 떨어진 곳에 살던 여학생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가족들은 12월 31일 새벽 딸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도 꺼져 있었고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나흘째 되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갇혀 수차례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폭행 정황과 불법 촬영한 사진이 담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대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혐의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이 남성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감금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